절대로 돈을 하고 임신은 할 수가 없는데 이런 상황이 불편한 얘기를 하지 뭐 데리모는 데려오면 할 수 있어 근데 이제 이거 분명하게 알아듣는데 돈을 사고 오면 안 돼, 그거 알았죠? 네 태양의 경우 돈을 줄 때도 현찰을 이렇게 줘야 돼 이거 찍히면 안 돼 돈이 이렇게 해서 계좌를 뚝 들어가고 네 네 네 네 네 근데 지금 내가 데리모를 안 해줘요 근데 우리는 해 데리모는 우리는 한 거 시키지 않다래 어느 순간 데리모를 봐도 임신하지 데리모를 우선 거 진짜 도움드렸을 거 같지 딱 보내주실 거 같애 응, 우이상 우리가 업데이트해야 돼 한 번은 우리의 여자친구 안 써 하신 하신 혀틀을 안쓰고 남의 아이를 임신해주고 1억을 넣고 이런게... 이랬는데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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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기... 친한 사람도 많아요 그렇긴... 좀... 아기... 중독이라고 하시는 게 아기를 낳았다고 해도 아기를 안 보여주고 사진으로만 보여주고 그 사진은 인터넷 구글을 통해서 초보파 태아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아기 잘 끄고 있다 어머니 아기 잘 끄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사기를 친거구요 실제로 자기 아기 사진에 대한 구울증이 오랬거 한국은 영화도 좀... 그... 빨리가 다 돼... 이게 닿는 순간인데... 아기... 그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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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